안녕하세요. 제어제의 김유수입니다. 저희 형이 어반게임즈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어반게임즈 영화 촬영, 한국에서 촬영 당시에 저도 촬영 현장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남다르게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형이 연기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이 영화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반게임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